퀵봉 홈페이지 Q. 착장이 두 개잖아요. 이 슈트!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수트. 이 슈트 착장과 락시 그룹! 살짝 그런 느낌으로 입거든요. 두가지의 변화나 포즈는 뭔가 비슷하지만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런 걸 한 번씩 주면서 다양성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세트도 바뀌는 거 너무 안 쓸 거 같은 느낌인지 알죠? 아뇨 이거 무조건 씁니다 눈빨이 묶여버린 gravity 이대로 갇혀버린 꿈이라도 feeling so sweet 내 모든 게 한 제멋대로 I'm getting real I'm gonna get get away 날 get away go breaking down 지쳐가 이끌리면 패딩 난 get away 너를 위한 pain running from me running from you I'm just to get away 이번에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락시크 버전이랑 하나는 약간 매드 파티 같은 느낌인데 그 세트 지금 음식 보시다시피 좀 기괴한 음식들이 있어요 빵에 랍스터가 끼워져 있고 익히지 않은 밀가루들 되게 좀 기이하게 표현한 그런 세트들이어서 약간 표정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이 잘 나왔다 해줘서 사실은 마음이 놓였어요 더 맺기 전에 gotta get away 이미 뚝발이 묶여버린 gravity 이대로 갇혀버린 꿈이라도 feeling so sweet 내 모든 게 한 제멋대로 I'm getting real I'm gonna get get away 날 get away go breaking down 지쳐가 이끌리면 패딩 난 get away 너를 위한 pain running from me running from you I'm just to get away hold up 못든 모르고 또 자극해 난 get up 정신들 때면 사방의 배나 난 어느새 네 안에 머물러 또 헷갈리게 해 이건 tragedy 거짓은 불빛에 사라진 실루엣 놓치기 싫어 좀 더 멀리 데려가 where you're away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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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다시 둘이 뚫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 뚫었고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게 했어요 음악들이 좋고 해서 몸이 잘 풀렸어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get away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라운드 원 훌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심야겠습니다